안녕하세요. 직업상담심리학개론 테마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직업심리학의 제3회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업심리학의 제3회차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직업심리학의 테마별 문제를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이제 실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전반부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특성요인이론의 기본적인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특성요인이론은 윌리엄슨이나 파슨즈가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성요인이론의 기본적인 과정들이 많이 있죠. 이 내용들은 잘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특성요인이론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진단을 강조합니다. 이 진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겠어요 있겠어요. 당연히 측정할 수 있는 이론,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인간은 지니고 있다 그래야 돼요. 1번 지문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각 개인이 지닐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성요인이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진로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다른 말로 사고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고, 진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지적인 측면이 사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고를 말하는 것이냐.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인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인이나 직업적인 특성이 어떤 요인이 있느냐. 여기 두 가지를 매칭한다 이거죠. 짝짓는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로선택이다. 맞습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직업적인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가정으로 중요한 네 가지를 문제 유형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특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가 맞습니다. 2번 문제는 규준에 대한 겁니다. 심리검사에서 규준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각각의 개념을 다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집단의 특성을 가장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집단의 대표값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집단의 대표값이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평균이죠. 이것을 우리가 집중경향치라고 해요. 집중경향치에는 세 가지가 있죠.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치, 중위수라고 쓸게요.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 최빈치라고도 하죠. 최빈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집중경향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 집단의 대표값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이용하는 게 평균입니다. 자, 2번은 한 집단의 수치가 이게 중요하네요. 얼마나 동질적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래요. 그러면 동질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가 작다? 편차가 작다라고 하죠. 자, 점수들이 그 집단의 평균치로부터 벗어난 평균거리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각각의 점수들이 있는데 그 집단의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동질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표준편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한답니다. 자, 서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이 있는데 이것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 마지막이 중요하네요.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공식으로 쓰면 표준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죠.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이게 바로 g스코어, g점수라고 하죠. 자, g점수는 표준점수 중에 하나입니다. t점수, g점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점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봐서는 g점수인데 표준점수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규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원점수를 여기가 중요하죠. 표준화된 집단, 이것을 규준집단이라고도 하죠. 원점수를 표준화된 집단의 검사점수와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대표 집단의 검사점수 분포도를 작성하여 이 대표 집단을 다른 말로 표준화된 집단, 규준집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 집단의 검사점수 분포도를 작성하여 개인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에 교준이 있어야 상대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은 집중경향치, 2번 같은 경우는 표준편차, 3번은 표준점수인 g스코어, 그 다음에 4번이 교준이었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개수는 입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다음에 리테스트, 재검사를 하죠. 이거를 우리가 안정성 개수라고 합니다. 안정성 개수는 상관 개수와 연관성이 있는데 이 안정성 개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값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상관 개수의 감마라고 하는데 감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값을 갖습니다. 자, 100명의 학생들이 특정 심리검사를 받고 한 달 후에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두 번의 검사에서 각 학생들의 점수가 동일했다라고 했어요.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으면 이게 바로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이 신뢰도가 상당히 완벽한 신뢰도가 되는 거죠. 동일했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상관 개수가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0이 나오면 전혀 동일하지 않은 겁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플러스 1값이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부적 상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플러스 1은 정적 상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